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드디어 만나요! 바나나 마지막에 본격적으로 만나요! 이건 소스에 쓰게 되니까 이 소스를 썰어주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다면 매운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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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오랫동안. 고추장. 너무 맛있다 듬뿍 뱅뱅 그런지 오늘은 뱅뱅 뱅뱅 그럼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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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이날은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오리오오오오 오늘의 영상은 댓글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